4월 10일 수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여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이야 4절 열두 제자를 부르심 둘째는 5절이야 15절 열두 제자의 파송 셋째는 16절이야 23절 박해에 대한 경고 네번째는 24절이야 33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 다섯째는 34절이야 39절 자기 십자가를 질 것 마지막 여섯째는 40절이야 42절 영접하는 자의 상급 처음 세 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열두 제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절을 보십시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째는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크고 힘들어서 혼자 하시기에는 역부족이라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둘째는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이들에게 과연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때의 제자들이 받았던 권능을 오늘날의 전도자들도 마치 자신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마치 자신이 이런 권능을 받은 듯이 행세하는 모습은 대상착오의 전형이 아닙니까?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오절리아 8절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의 명령은 계속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불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때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정신이 중요합니다. 공적 허락도 없이 자의적으로 열두 제자의 자리에 자신을 끼워 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송된 제자들 이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신야교회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정신이 살아 있는가일 것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에 들어있는 것이 좋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단락의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십니다. 이 길이 평안이 아니고 고난이라고 대우받는 길이 아니고 박해받는 길이라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파송하시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달콤한 말로 저들을 붙들어 놓으려는 모습은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떠날 사람은 떠나라고 하는 듯이 보입니다. 비록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은 가치 있는 길이고 보람 있는 길이라고 역설하시는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려고 부르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예수님을 돕기에는 저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 존귀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제자들로서는 자신들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드리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신약교회가 처음 세워진 형편을 알게 되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돕는 듯이 그렇게 처신하지 않도록 삶과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맞추어 살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